룻이 녀석, 그 애송이를 배웅하러 갔나보군 고작 그 일 때문에 기사단의 경계인물을 교대해달라니 아직도 세븐나이츠로서 자각이 없군 그나저나 정찰 나간 기사단들이 너무 늦는데 뭐, 뭐지? 이 폭발은? 무슨 일이야? 다, 단장님 녹스, 살아있었나? 거대한 빛이 우리를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 빛 속에는 하얀 기사가... 빛? 하얀 기사? 루디를 말하는 건가? 이봐, 정신 차려! 이 대륙에서 빛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나와 루디뿐 루디, 니놈이 비겁하게 배신을? 생존자다! 루디님, 이쪽입니다! 루디? 제기랄 함정인가? 녹스, 좀만 참으라 널 죽게 되질 않겠다